주차안전체의 차장 손광현입니다. 주차안전체에서는 기계식 주차검사 업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주차장 정보 시스템 관리,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차장 망을 구성해서 이용자가 주차장 실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 제로와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